안녕하세요. 케이니입니다. 수업 계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들이 제법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보이는 이 부분인데요. 이 before이랑 after라는 게 되게 좀 특수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번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사람들은 before, after라는 단어를 너무 명사를 뒤에 받는 쪽으로 많이 한국에서도 사용하기 때문에 익숙함에 빠져서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이걸 쓸 줄 아는구나라고. 근데 거의 다 몰라요. before, after, ago랑 later 이거 차이점 모릅니다. 설명시켜 보면은. 이게 맞아 저게 맞아 다 몰라요. 진짜 학생들도 그렇고. 그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이해할 수 있다면 여기에 되게 많은 게 포함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여기에서 지금 보이는 실수들을 보면은 일단 저는 이 숙제를 한 3일 정도 시키고 말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다른 패턴들이 등장하고 해서 잡아가는 과정이 있고 거기에서 진짜 가르쳐야 될 것들을 다 여기다가 메모를 해놓은 상태죠. 이 부분에 대한 최대한 최소한의 한글 사용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빠르게 가르치고 아이가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해를 시킬 거고요. 그 다음은 회화 수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오늘의 계획인데 솔직히 이거 되게 좀 복잡한 문제일 수 있어서 이거를 완벽히 이해시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거를 아이가 제대로 하는 것까지 보고 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되게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이 보여서 뭐랄까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진행시키는 모습 보여주려고 그냥 이렇게 묻어두고 나가면은 그냥 묻어두고 넘어가면은 분명히 여기에서 물이 새기 시작해요. 나중에 그리고 어차피 누군가가 제가 아니라도 이 부분으로 와서 다시 수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학습결손 없이 타협 없이 이렇게 가다 보면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외의 것들이 되게 많이 발견돼서 그런 부분들 그냥 넘어가지 않고 다 가르쳐내고 넘어가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랑 대화를 하면서 아이가 뭘 모르는구나 아이에게 뭐가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안키로 넣어주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케인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